한동안 뜸했던 국제행사가 전남에서 잇따라 개최됩니다. 국내외 인지도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관람객 820만 명이 다녀가며 성공한 대회로 이름을 올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연이은 두 국제행사로 국내외 인지도가 높아진 전남에서 국제행사가 또 열립니다. 제외동포 경제인 행사인 세계한상대회는 내년 10월 전 세계 170개국, 기업인 3천 명이 모인 가운데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여수의 투자체 되고 또 여기 있는 종속협들이 회에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되고 이런 커뮤니티지로 지금에서 다양한 경로로 아마 굉장한 발전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00여개 나라 6천 명이 참가하는 국제 와이지맨 세계대회는 오는 8월 여수에서 열립니다. 2년 단위로 열리는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부대행사인 국제청소년대회까지 더하면 전체 대회만도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지역경제 및 여수 박람회당 활성화와 전라남도 마이사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여수와 전남 이론의 관광지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는 9월에는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도 열리는 등 전남이 잇단 국제행사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KBC 박승일입니다. KBC 박승일입니다. KBC 박승일입니다.